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승TV의 오스입니다. 오늘은 애프터이펙트 두 번째 시간 마스크로 붓글씨를 쓰는 법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붓글씨 만들려면 애프터이펙트 기본적으로 컴포지션 만들어야 되는거 기억하시죠? 컴포지션 만드시고 이름은 붓글씨로 입력하겠습니다. 붓글씨 그리고 ok 누르시고 그 다음에 z 누르셔서 화면 alt 누르시고 좀 작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글자 보이시죠 눌러서 저는 이번엔 여러분 화이팅이에요 라고 쓸게요 이제 붓글씨이기 때문에 나름 폰트가 이렇게 딱딱한 것보다는 약간 그래도 부드럽긴 한데 좀 더 피기체 같은 글자가 있으시면 그런 글자를 하시는게 만드실 때 더 재밌게 기분좋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땅한 글자가 없으므로 나는 펜글씨체로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제 뭘 할거냐면 좀 더 땡겨서 요 펜틀 있죠 펜틀을 선택을 하시면 마스크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그러면 요분이 하실거는 이걸 일일이 다 따시면 되요 이걸로 일단 이렇게 다 땁니다 전부 다 따시면 되요 조금 힘든 일이기도 하구요 이게 노가다성이 짙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해 놓고 나면은 뿌듯하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글자를 일일이 이렇게 따시면 됩니다 일일이 이렇게 라인을 글씨에 쓴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저희 작업을 하실 때 보면은 일이 좀 많아요 다른거에 비해서 애프트 팩트 작업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효과를 내실 때 좀 고민을 하시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게 안그러면 작업을 하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은 하기 싫어지거든요 최소한 뭐 천막 하나인데 12시간씩 걸리고 이래요 8분짜리 만드는데 1분짜리인데 2시간씩 걸리고 그럴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 만드실 때 그런 점까지 유념하셔서 만드시면 좋은 결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땡겨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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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걸 좀 땡겨서 이렇게 땡기고 이렇게 중간에 검색이 되면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 다시 이어 살려면 여기 검색 눌러서 이용이 됩니다 이 펜툴이 조금 익숙치가 않으면 좀 이렇게 실수도 좀 하게 되고 만들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런 점까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펜으로 일일이 다 땁니다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거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생기는 거는요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찍고 나서 떼지 마시고 드래그를 하시면은 조절할 수가 있구요 그리고 이 펜툴의 펜툴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이런거 이제 조절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꾹 누르고 이렇게 땡기면 모양이 조금 다르게 펜툴을 모양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렇게 피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펜툴이 좀 다루기가 좀 쉽진 않아요 포토샵 하고도 달라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계속해서 따시면 됩니다 좀 길죠 좀 길고 사실은 제가 긴 거를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잡합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지만 길어서 지금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도 안 하면 이거 작업하는데 굉장히 지루하기 때문에 아무 말 대잔치를 좀 했구요 아무 말 대잔치도 잘 해야 돼요 잘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 거의 4분째 펜툴만 쓰고 있죠 생각보다 그래서 후 편집자로 일을 하시는 것을 궁금하신 분들도 어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후 편집은 솔직히 아주 힘들어요 저번에는 후 편집으로 성공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몇몇 진짜 대단하신 분들은 성공을 좀 하시겠지만 후 편집의 최대 단점은 일이 너무 많구요 일단 많은 것 비해서 보수가 적구요 그리고 자기 삶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후 편집은 진짜 먹고 사는 걸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오래할 만한 직업은 아닌 것 같다 내꺼 근데 유튜버로 내가 성공을 해 보겠다 아니면 커머스 쪽으로 내가 해서 그래서 내 영상을 하겠다 후 편집을 그래서 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추천입니다 어쨌든 북극실 다 만들었죠 이렇게 펜툴 다 하셨으면 이펙트 창 들어가셔서 이펙트 제너레이트 들어가시면 제너레이트 들어가시면 스트로크가 있어요 스트로크로 하셔서 색깔을 바꾸시고 두께를 조정하십니다 일단은 좀 튀어야 되니까 노란색으로 갈게요 두께는 브러쉬 사이즈 25 정도를 한번 해 볼게요 딱 덮이죠 25 정도는 좀 과한 것 같고 저는 18포인트 18포인트도 조금 15로 좀 더 줄여 볼게요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시고 시작 포인트는 0초 그리고 엔드 값 스타버치 누르셔서 2초까지 진행하겠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0초에서 여기 유로 키보드 유로 누르시면 키보드 이 마스크 바로 보이시죠 스트로크 바이러 보이시죠 이거를 0%로 만들어 줄게요 0%로 만들고 2초까지 가서 마지막 키프레임은 100%로 만드시는 거에요 그런데 원 오리스널 이미지가 아니라 리뷰 오리스널 이미지 라고 하시면 북크시 효과가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점을 볼까요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마실 거 전체 선택 키프레임 오리스넌트 이지이지까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일단 북크시 쓰는 효과 이렇게 마무리 치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한번 눌려서 더 재밌게 한번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마지막에 좀 빠르게 가는 게 저는 좋은 편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북크시 쓰는 법 까지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열공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안녕 라이 daha 고べ 강의를 카치습니다 ample 하나